나이가 계속 온다니? 남의 얘기 그 귓속을 몰래 듣는 거 아니야? 아, 우리가 MC인데 그걸 듣고. 나이는 시끄러워.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. 다음 문제도 뭐. 엄마 나 여자 생겼어? 10살이 연상이야? 빌딩도 가지고 있어? 이러는 거야 그냥 뭐.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저쪽 보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 왔다. 미모의 재원입니다. 모든 걸 다 재혼, 이혼으로 받아들인다. 그래서 이혼하는 거지. 이 토크에는 빠지겠습니다. 이게 나 이혼당했다는 얘기보다 더 파장이 클 것 같아.